뭐? 사람이랑 괴물이랑 사랑한다고? 그러면... 그... 그건 어떻게? 지각의 새치기는 기본! 비밀실험실 무단침입에 업무중 땡땡이까지! 춤바람난 일라이자 앞에 나타난 인어, 아바타? 아 몰라, 양서류인간! 처음엔 튕기는 척하더니 일라이자의 달걀공세에 홀락 넘어가며 투르러브에 빠지는 두 사람이 아닌 두 생명체! 하지만 기대령님이 아름답게 끝내줄 줄 알았던 건 아니죠? 아이들을 위한 동화 판타지라고 해놓고 손에 눈 달린 괴물 팡팡 튀어나오더니 이번엔 잔뜩 화난 괴생명체 등장시켜 따뜻한 로맨스물로 포장했는데요! 패딩턴에선 패딩턴 탈출시켜주느라 바쁘고 내 사랑에선 호크찡 역정 받아주느라 바쁜 도와주기 전문 배우 셀리 호킨스와 맨 오브 스트레스는 슈퍼맨한테 열심히 또들여 맞고 여기 와서 화풀이하는 마이클 샤넌까지! 먹는 거 주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교훈 제대로 주는 영화 셰프 오브 워터는 2018년 2월 22일 개봉했습니다!